거미 양정맥류는 붉고 노란빛을 띠는 작은 혈관으로 작은 못의 혈관과 깊지 않은 정맥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한다. 대개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기 전 거미 양정맥류를 겪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사라진다. 거미 양정맥류는 2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 특히 좌식 생활 방식을 가지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에게는 더 더욱 그렇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발 모양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거나 고온에 노출된 경우도 거미 양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거미 양정맥류는 대개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나타내지 않으며 몇 가지 쉬운 습관으로도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거미 양정맥류를 예방하는 때 도움이 되는 8가지 권장법을 소개한다. 메모해보자. 거미 양정맥류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 1.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자. 신체 운동, 특히 다리에 초점을 둔 운동은 거미 양정맥류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 운동을 혈액순환을 높여주며 거미 양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염증 과정을 조절한다. 제한법 하루 최소 30분간 운동을 하자. 다리 운동의 10분 정도를 할애하자.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차례 자전거를 타거나 매일 20분간 산책을 하자. 2. 체중을 조절하자. 혹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가? 그렇다면 조심하자.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면 거미 양정맥류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 극심한 순환 및 심혈관 문제가 야기할 수 있다. 항상 체중에 신경을 쓰자. 살이 너무 젖으면 체중 감량을 위해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자. 제한법 지방과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자. 패스트푸드 혹은 가공 음식을 섭취하지 말자. 하루에 3에서 5기를 섭취하자. 매일 운동을 하자. 물 섭취량을 늘리자. 3. 다리를 꼬지 말자.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 싫은 거미 양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 또한 다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제한법 바닥에 발을 댄 자세로 앉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몇 분간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자. 4. 구두 신는 횟수를 제한하자 구두가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보이는데 완벽한 보완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두를 너무 자주 신으면 염증 및 순환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거미 양정맥류가 생긴다. 제한법 특별한 경우에만 구두를 신자. 굽이 너무 높은 구두는 사지 말자. 구두를 신은 뒤에는 혈액순환을 위해 발을 위로 들어 올리고 마사지를 하자. 5. 애플 사이다 식초를 사용하자 애플 사이다 식초는 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너이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면 거미 양정맥류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항염증 및 이원 작용을 한다. 피부에 흡수된 후에는 림프계의 혈액순환과 활동을 높여준다. 제한법 따뜻한 물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희석한 뒤 발이나 다리에 5분간 마사지를 하며 식초를 도포한다. 선택적으로 물과 사과 사이다 식초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데운 뒤 압박 붕대에 적셔 도포해도 된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매일 밤이 치료법을 반복하자. 6. 딱 붙는 옷을 입지 말자 너무 딱 붙는 옷을 입으면 순환 및 림프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몸 이 간신히 옷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도 같은 이 습관을 반복하면 거미 양정 맥류 및 하지성 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제한법 너무 딱 붙는 바지를 입지 말자. 착용했을 때 약간 느슨한 사이즈의 옷을 입자. 느슨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자. 7. 알로에베라 젤의 이점을 누려보자. 다리의 혈액순환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천연율법은 알로에베라를 사용하는 것이다. 알로에베라는 필수 영양소와 소화작용, 젤을 포함하고 있다. 피부에 흡수된 후에는 거미 양정맥류 출현을 줄여준다. 제한법 알. 로에베라 잎에서 신선한 젤을 추출한다. 영양을 받은 부위에 젤을 도포한다. 헹궈내지, 안아도 되며, 하루에 최대 2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 8. 레몬물을 마시자.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면 신체를 해독할 수 있다. 레몬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채, 액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레몬의 특성은 혈액의 과도한 산도를 낮춰준다. 또한 순환계 문제를 줄여준다. 제한법 매일 아침 식사 때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을 마시자. 오후 중반에 따뜻한 레몬물을 한 잔 더 마시자. 다리에 거미 양정맥류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가? 위에 권장사항을 모두 따라해보자. 값비싼 치료법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값비싼 치료법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값비싼 치료법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